자 20번 플랜 오늘 나왔어요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일주일간만 고당대통 운수대통 표준체입니다 표준체인데 고혈압 당뇨 있어도 웬만하면 다 인수가 돼요 5월 31일까지 고혈압 천만원 당뇨 천만원 고혈압이 있다고 고혈압 진단비는 당에 가입이 안되죠 고혈압 있으면 당뇨가 가입이 되구요 당뇨 있으면 고혈압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혈압 천만원 당뇨 천만원 대상포진 통풍 오백만원 이번주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달 일주일밖에 안남았는데 오늘 따끈따끈한 정보를 지금 받았습니다 신한생명이 고혈압 천만원 당뇨 천만원 대상포진 통풍 오백만원 어깨 누적 없어요 고혈압은 1년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지나서 6개월 약복용하면 천만원 나오구요 당뇨는 1년 지나서 당화 혈색소 6.5 이상이면 천만원 대상포진과 통풍은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250만원 1년 미만 시에 감액기간이 있어요 하지만 면책기간이 없다 면책도 없기 때문에 대상포진과 통풍은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250만원 50% 감액기간은 있지만 1년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좋다 신한 고당 대통령이 20번 플랜입니다 20번 플랜